머리끌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온유입니다 지금부터 퀵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먹었더라? 처음에 먹었죠? 잠시만요 아! 아침에 빵 먹었어요 카스테라에다가 아몬드 브리즈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저는 어딘가 한가로이 쉴 수 있는 바다 같은 데 갈 것 같아요 독자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던 포즈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티카페인 라떼를 마셨습니다 요즘 푹 빠져있어요 돈까스를 먹을 것 같습니다 튀김이 더 맛있잖아요 좀 화사하게 원색 계열의 티셔츠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?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보다 좀 더 생각한 것 같아요 잠 자고 싶지 않을까요? 피로를 풀기 위해서 딱히 뭘 하는 게 없는 것 같긴 하네요 Q. 봄에 관련된 노래들 굉장히 많잖아요? 봄에 관련된 노래들 굉장히 많잖아요 가사도 예쁘고 계절에 맞는 그런 노래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노래 들어주세요 선샤인 좋습니다 Q. 봄에 관련된 노래들 굉장히 많아요? 깐 머리가 조금 더 편하긴 한데 덮은 머리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Q. 봄에 관련된 노래들 굉장히 많아요? 어.. 판단이지 않을까요? 어쨌든 사진을 찍으려고 앞에 서 있을 때는 표정을 좀 시크하게도 해야 되고 쿨하게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대신 끝나자마자 표정이 바뀌긴 해요 가장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타코를 선택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서요 진짜 뭐 몇 분이면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자주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샤이니 온유가 나오는 마리클레를 5월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 샤이니의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